1번 출구 연극제는 징검다리다. 징검다리다. 좋아 괜찮아. 징검다리지. 젊은 연극인과 중견 연극인 사이의 징검다리일 수 있고 관객과 작품과의 징검다리. 그리고 연극 미래화의 징검다리. 튼튼한가요? 나름. 공연을 빠르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연의 오늘 뭐 볼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에요. 2021년 찾아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이면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야 이거 2021년 어떻게 보낸 거야 그냥 후탁하고 지나갔네요. 아무튼 2021년 이렇게 우리가 좀 아쉬웠다면 나머지 3개월 저희와 함께 아주 알찬 문화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저희 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루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입니다. 이제 2주에 한 작품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독특하게 오늘은 연극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출구 연극제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어봤죠. 이게 한 4년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출구 연극제는 주다컬처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주체를 하는 거고 이번에 연극제에서 선정작들이 보이체크 멘탈리티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작품이죠. 눈오는 봄날이네요. 극단 명장의 유년식 연출입니다.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 오늘은 눈오는 봄날에 유년식 연출 게스트로 모실까 합니다. 민간소국장 연극축제야. 그래도 연극은 계속된다는 슬로건으로 젊은 연극인과 중견 연극인이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처음 열린데 올해 4회를 맞았다고 하네요. 넘어갈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다컬처의 이규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단 명장의 대표 윤현식 연출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되게 부드러운 말 씨를 쓰시네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걱정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녹아버릴 것 같아요. 일본주 연극제가 이제 4년째 됐죠? 네 4회째. 정확히는 작년에 한 해 쉬었어요. 원래는 5회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쉬어서 이제 2017년도가 1회였는데 올해 4회. 저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우리 이규린 대표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연극제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처음에 일본 출구 연극제 뭐지? 일본 출구 근처에서 하나? 그렇죠. 근처에서 하긴 하죠. 그 일본 출구 연극제라는 제목을 갖다 붙인 이유가? 제가 이거 처음 할 때가 2017년이었는데 그때 대학로 느낌이 뭐였냐면 나름 뭔가 상업적인 자본들이 많이 대학로에 들어와서 큰 극장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소극장 연극들을 하는 곳들이 로터리 넘어서로 좀 가고 그 와중에 이제 소극장들이 많이 폐관하고 일본 출구 라인에 이렇게 이런 소극장 연극들? 재밌는 작품들이 올라가는 곳이 없네? 뭔가 소극장 연극이 1번 출구 그런 중심과 메인 거리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대단했어요. 나이가 지금 되게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시작을 되게 일찍 대표로 직함으로 그 뭐 선정 기준 이런 게 있나? 있죠 있죠. 몇 작품 정도가 일본 출구 연극제에 지원을 해요? 한 저희가 선정된 팀이 한 4대1, 5대1 정도 저번에는 다섯 작품이었다면 이제 여섯 작품이에요? 올해는 다섯 작품을 뽑은 거죠. 뭐지? 이유가 뭐지? 갑자기 한 두 개씩 늘리는 거지? 맞아요. 그게 맞고요. 근데 올해는 늘리고 싶다는 것은 사실 없었고 다양한 연극을 골라볼 수 있는 연극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장팀 같은 경우는 정말 중견 연극인과 젊은 연극인이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이라는 저희의 선정 기준 2번을 굉장히 충족시켜주시는 팀이고 눈 오는 봄날 간단하게 좀 뭐 줄거리라도 네. 우리 동네에 있었거나 사라진 달동네 이야기이자 재개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화해로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코로나 시대에 어울릴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인류의 영원한 화두지. 가족, 사랑 뭐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넘어갈까요?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다클처예요. 7년차 기획사? 11년차. 11년차야? 네. 7년차 아닙니다. 7년차 아니네. 11년차예요. 11년차. 와 완전히 뭔데? 이건 중견인데? 법인으로 바꿔가지고 법인 설립 기준은 7년이고요. 아 힘들겠어. 극단도 운영해야 되고 기획사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단은 근데 이제 단원들이 알아서 잘하고요. 옛날에 이제 극장 운영하고 이럴 때는 제가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부대표 단원이랑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는 기획이랑 제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앞으로 뭐 향후 목표가 있나? 연극이나 이런 창작 뮤지컬이 조금 대중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극단 명장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네. 극단 명장은 말 그대로 솜씨가 뛰어난 이름난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칼싸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강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두들기고 두들겨서 웅골찬 연극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2007년에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겸하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편씩 올리는 것 정도로 꾸준하게 공연을 해왔고요. 저랑 작업을 했던 분들이 연극 동지들이 지금은 한 15명 정도 모여있는 극단입니다. 어떤 색깔의 극단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창작극 위주의 공연들을 하고 싶고요. 산불이라든가 만선이라든가 지금 홍시 열리는 집 그리고 눈 온 봄날 그리고 로얄 시어터에서 몇 해 전에 공연했던 물고기 여인 이런 작품들의 연출을 하고 싶어서 대한민국의 리얼리즘의 정통을 잇는 연출가로 맡고 싶습니다. 넘어갈까요? 스탑 리뷰하겠습니다. 공연본이에요 공연본. 아! 아이씨! 아! 맞은 거야? 어! 너 마음이 아프고 따야. 너 그 음미 손때가 뺏긴 매워. 손때만 매워? 어? 나 오늘 진짜 맞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건 누구?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엄마한테? 옆집에 사는 홍기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는 백수 남편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 간에 백수예요. 그리고 엄마는 처음부터 억척스러웠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가게를 혼자 꾸미다 보니까 억척스러워졌고요. 늦은 밤에 남편과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95년에 모래시계를 보고 있죠. 몰래 들어가려고 둘이 작전을 짜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홍구멍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래시계였으면 죽도록? 그렇지는 않고요. 양쪽 귀를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걸로. 그렇게. 아 이거 90년대 배경이군요. 네 95년 무렵의 재개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새끼인지 잡히기만 해봐요. 엄마 돈 훔쳐간 새끼. 내가 억울해서 그래 내가. 홍기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다시 둘 손에서 보고 보냐 그냥. 마음만 하듯이. 그리고 새끼인지 이은인지는 울지 아니고. 저 보면 몰라. 어떤 새끼인지 완전 꼴통 새끼예요. 우리 동네까지 와서 도둑질을 하냐. 저저저 잘 사는 동네 놔두고. 사정이 있었겠지. 무슨 사정. 도둑질하는 사람도 나와요?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남편도 돈이 필요하고. 만아빤 가려면 아들도 돈이 필요한데. 훔친 건 아빤인데. 아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 아들은 범인을 잡고 싶어합니다.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둘 중에 범인이 있는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 처음에는 아들인가. 아들이 훔쳐놓고. 잘 갈때만 하는 건가 그랬는데. 넘어갈까요. 공연에 대한 한마디 해볼까요. 우리 윤현식 대표님. 뭐지. 눈 오는 봄날. 눈 오는 봄날은. 푸른 하늘 은하수에. 하얀 쪽배가 다니는. 그. 토끼가 두 마리. 바갈을 뜯는다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 삶의 희망을 보는. 달 동네 사람들의 애환과.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 오는 봄날은. 삶의 희망이다. 네. 그럼 뭐 준비되셨나요. 1번 출구 연극제는. 진검다리다. 진검다리다. 아 좋아. 괜찮아. 진검다리지. 젊은 연극인과. 중견 연극인 사이에. 진검다리일 수 있고. 관객과. 이제. 배우와의. 작품과의 진검다리. 그리고 연극 미래화의 진검다리. 튼튼한가요. 하하하하. 넘어갈까요. 소감 한마디. 이런 시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다시.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진검다리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한. 일본 출국 연극제가. 발판이 돼서. 10월에. 눈 오는 봄날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우리가 뭐. 화이팅. 구호. 화이팅. 아리아리 구호. 뭐 이런 거 있나요. 저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하고. 아 그럼 구호를 하면 돼.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다. 주다. 저희. 그 사이 이름. 좋네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육면체 주사위가. 전부 다 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 던져도. 유. 아주 풍성한 유. 어. 그리고 작품도 6개잖아. 자. 그럼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던져졌다. 넘어갈까요. 자. 10월에도 많은 공연들이 올라갑니다. 자. 202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드디어 개최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대표 국제공연예술축제죠. 총 22개의 작품이 올라가구요. 어.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32일간. 서울 아르코 또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앞마당. 또 플랫폼 라이브. 네. 플랫폼 앱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그리고 라이트하우스에서 공연되어집니다. 네. 검색창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검색하시면요. 상세한 정보 나옵니다. 분장실입니다. 만원호평으로 얼마 전 공연이 종료되었던. 분장실이 남자 버전으로 돌아옵니다. 네.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입니다. 오세혁 연출입니다. 벚꽃 피는 집. 나 이거 재밌게 봤어요. 예. 극발전소 301 레퍼토리 시즌2. 따뜻한 가족급 벚꽃 피는 집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학로 시어터쿰에서 연출. 정민찬입니다. 민찬. 화이팅. 그린을 기다리며. 죽어도 영웅이 되고 싶은 신입생의 인류구원작전을 그린 연극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학로 드림아체 센터 3단에서 합니다. 연출. 박소영입니다. 블랙코메디입니다. 극단 대학로 극장에서 제작하는 자충우돌 코믹풍자극 블랙코메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스튜디오 76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박준상입니다. 행복한 7월입니다. 제 3회 말모의 연극제에 참가하는 극단 작은 시내의 작품이고요. 제 10일에 목포문학상 희곡상 수상작입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학로 후함 스테이지 1관에서 합니다. 박무섭 연출님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